볼륨 창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하 친구 유아 왔어요. 뿌 뿌. 청천만남 솔로 앨범 Borderline으로 컴백한 내 친구 오마이걸 유아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지만 이번엔 조금 섹시한 루프탑으로 돌아온 솔로 유아입니다. 조금 섹시하다니요. 완전히 섹시하시죠. 오우. 네. 완전히. 네. 네. 카메라 보시고 완벽히 인사를 잘해주셨는데 흰색 카메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솔로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어렵다. 빰빠바밤바바 님께서 샤샤 예쁘당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짜짜. 짜채 님께서 되게 어렵네요. 짜채 님께서 숲의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진화된 샤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때요? 진짜 진화한 것 같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숲의 아이 보낼 수 없어요? 아이 그 아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요. 아니요. 아직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 정도? 청소년 정도? 오케이. 오케이. 5765 님께서 본업 천재 두 사람의 만남? 불금에 딱 적절하네요. 시간아 제발 천천히 가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일혜경 님께서 유아랑 별디 오늘 뮤뱅 대기실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너무 바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무대 준비하고 저는 이제 중간에 컨텐츠 하나 찍고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진짜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 샤샤도 바빴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는 활동 끝나고 맞아요. 한잔하면서 하자. 한잔하면서 하자. k1271 님께서 샤샤 복근이 멋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샤샤는 나 복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복근은 없는데. 아예 그냥 몸매가 예쁘다고요. 샤샤는.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7544 님께서 루프탑 무대는 엄청 카리스마 있는데 청아님 만나니까 귀여워지는 샤샤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샤샤 진짜 너무 귀엽죠. 유아랑 청아님 유아 청아 두 분이 뭔가 이름도 비슷한데 컴백도 나란히 했네요. 서로의 노래와 무대 보고 듣고 자극을 받고 있나요? 저는 진짜 유아 무대 보면 그냥 넉넉히 보게 돼요. 그 약간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이럴 수가 있나? 얼굴이 진짜 볼 때마다 우리 같이 달리는 사이도 찍고 했지만 왜 너는 안 늙니? 왜 시간을 나만 격타를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지? 아니야. 너도야. 너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춤도 너무 멋있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또 진주님께서 얼굴도 작고 귀엽고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매력부자 유아님 청아님과 챌린지도 서로 해주고 나중에 술 한잔하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살짝.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살짝 스포하니 스포를? 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두 분의 술 약속 이루어졌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활동이 동시에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스케줄 보고 또 추후의 상황 보면서 최대한 우리 3월달을 넘기지 말자. 넘기지 말자. 네.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챌린지는 아직은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꼭 찍는 걸로. 네. 조금 덜 피곤할 때 컴백주는 아무래도 피곤해서.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유아씨의 새 앨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따끈따끈한 앨범 유아의 Borderline 발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미니앨범 Selfish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나온 솔로 앨범이라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만큼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요. 유아의 새 싱글 앨범 Borderline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Borderline은요. 총 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이틀곡 루프탑 그리고 런 마이셀프 그리고 슈팅스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의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 유아라는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가사뿐 아니라 멜로디 그리고 제 보이스 저의 모습들에 좀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관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체리방구님께서 귀엽다. 체리방구님. 네. 컨셉장인 유시아, 숲의 아이, 서우페시와 달리 시크하고 섹시한 컨셉인데 안 해본 스타일이라 어색하진 않았어요. 완벽히 적응했나요? 아니 저는 근데 너무 다른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시야 같다. 샤 같다. 드디어 그냥 보여주는 거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때요? 그녀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 진짜 DJ로서 너무 괜찮다 청하야 오늘. 청하 씨 오늘 정말 예리하시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거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 더 보여줬다 정도. 하나 오픈했다. 네. 원래 좀 청순하면서도 섹시하고 여러가지 모습을 담고 있었거든요. 우리 유아씨가. 오늘 기분 최고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2613님께서 매번 성장하는 유아의 무대 항상 멋진 무대 보여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앨범 타이틀곡 루프탑부터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 유아씨는 루프탑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요거다! 요놈이다! 싶었나요? 우선 타이틀곡 후보들이 루프탑과 비슷하게 살짝 다크몽한 같은 느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루프탑은 특별히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후렴구에 나오는데 어? 이거는? 강렬하다. 내꺼다. 내꺼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라면 내가 좀 잘 표현해보고 뭔가 안무랑 붙였어도 좀 좋아 보일 것 같고 네. 느낌이 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랩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원래 이제 안 보여주셨지만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보이스를 좀 하나 더 끄집어낸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뭐 녹음하시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그 부분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차라리 쏘는 랩이면 멋있게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얘가 말하는 듯, 노래인 듯, 아닌 듯 이런 랩 부분이어서 정성 들인 듯, 무심한 듯. 맞아요. 근데 그게 꾸안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녹음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아직도 요 녀석이 참 어렵다 싶어요. 아 저도 그래요. 아 근데 무대할 때 보시니까 다른 에이티즈님의 그 보이스에도 멋있게 아 저요? 네. 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우리 유아씨 얘기만 합시다. 아 또 이렇게 착한 청아씨. 아닙니다. 자 우리 유아의 미라클님께서 타이틀곡 루프탑 새의 BUM 표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뮤비도 이렇게 딱 내려가셨다가 새가 이렇게 또 다시 날아오르고 네. 본인은 어떤 새와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참새, 앵무새, 백조? 오 저는 때에 따라 좀 바뀌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청아나 뭐 스탭 분들이나 뭐 이렇게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는 참새. 음 참새. 참새.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보호받고 싶고 그럴 때는 병아리. 병아리! 그리고 오늘처럼 화려하게 메이크업도 하고 지금 비록 추리닝을 입고 왔지만 이런 날에는 살짝 백조?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쁜 추리닝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니. 반짝이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백조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오늘 무대. 오늘 무대. 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조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유아달링 님께서 루프탑에서 유아의 보컬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랩도 있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번 신곡 녹음을 위해 보컬 연습도 받았나요? 네. 그럼요. 어떤 부분이 랩 부분도 어려웠다고 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쓰이고 어려웠는지. 사실 제가 보컬 레슨 받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유아야 어쩌면 너가 솔로곡으로 했던 곡 중에서 가장 디테일이 많고 테크니컬적인 곡이 아닐까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라고 도전했던 곡이었는데 정말 불러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숨소리 하나하나 리듬에 맞춰서 좀 굉장히 어려웠고 녹음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꾸안꾸 느낌. 랩인데 랩이 아닌 듯. 아닌 것처럼. 근데 멋있음은 느껴지면서 나른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표현되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유아씨의 중저음이 너무 매력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녹음할 때 막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또 사실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루프탑 곡 녹음할 때 목 컨디션이 좀 어려웠었어요. 아 안 좋았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녹음실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반성하면서. 뭘 반성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하면 너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뭐가 더 좋게 들릴까. 이런 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탑 뮤직비디오 노래만큼 아주 강렬한데요. 유샤님께서 루프탑 뮤직비디오 외국 영화 같아요. 그니까 저도 이 생각 했어요. 영화 도둑들도 생각나고요. 장소도 자주 변하던데 유아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뭐예요? 저는 엘레베이터 씬이요. 저랑 통하셨네요. 저도 엘레베이터 씬을 참 좋아해요. 저도 엘레베이터 씬 너무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부터 공개가 좀 됐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립하실 때 그 옥상 쪽이었나? 옥상 쪽에서 이제 그 클로즈업 샷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로. 저의 최애 씬. 진짜? 그 루킹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찍었던 게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저도 엘레베이터 씬. 그리고 바람도 너무 완벽했어. 열심히 앞에서. 옆에서 해주신 거구나.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그리고 또 루프타 퍼포먼스. 이번에는 특히 안무가 화려한데요. 우리 볼륨에서도 오셔서 한번 초대해서 가졌었거든요. 우리 킹키님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힘든 동작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안 듣던 안무가 있다거나 뭐 좀 디테일 변형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안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랩 부분에 자꾸 랩이 나오네요 오늘. 랩 부분에 이렇게 플로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살짝 짧아요. 근데 이게 굽이 높지 않은 신발로 오히려 하면 균형이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굽이 있는 친구를 신으면 아킬레스건이 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좀 꼿꼿하게 예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꼭 이번에는 힐을 무조건 신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킹키 오빠가 이런 라인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쉐입이 더 예뻐 보이고 살짝 여성스러우면서 섹시한 느낌이 날지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고 그래도 오빠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좋기 때문에 그냥 오빠 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동화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하는 걸 보고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끔 오빠가 많이 신경 써줬고 어쨌든 킹키 최고! 킹키 최고! 킹키 최고! 진짜 오빠도 너무 예쁘잖아요 몸이 맞아요. 신경 많이 써주셨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킹키 오빠가 디렉터로서 참 너무 좋은 게 되게 타이트하세요. 맞아. 하나도 용납을 안 해. 무조건 카리어야 되고 맞아 맞아. 다시! 다시! 이거 연습 안 하니 너네? 뭐 이렇게 디테일이 장난 아니여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여가지고 아티스트 입장에선 너무 고맙지 맞아 맞아. 자 또 여기 유아의 루프탑님께서 유아 언니 이번 신곡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열심히 따라 해볼게요. 오케이. 우선 이거 닭백숙 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안무션을 받자마자 이 얘기해서 어 이거 닭백숙 아니야? 이래가지고 닭백숙 춤이 됐는데 이제 팔을 제가 그 새를 표현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새처럼 이렇게 팔을 뒤꿈치 들고 뒤꿈치래.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를. 그치. 팔 뒤꿈치를 들고 팔꿈치를 들고 돌려서 돌려서 탁. 멋있게. 탁. 뻗어서. 팔꿈치를 들고 또 들고 돌려서 멋있게 탁. 멋있게 탁.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삼계탕이 생각이 나고 백숙이 생각나고 그렇더라구요. 돌려서 탁탁. 아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유아씨의 루프탑 들어볼 건데요. 감상 포인트 알려주신다면? 어 감상 포인트는요. 지금 시간과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간대의 느낌 그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냥 딱 있는 나른한 그대로. 예스. 느낌있게. 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루프탑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샷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에게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많이 부탁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아의 루프탑. 고음 연습이 저절로 돼요 유아씨 덕분에. 네. 유아의 루프탑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의 새 앨범 Borderline의 수록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쵸. 아 그전에 네 안그래도 반응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김선정님께서 유시아 그냥 미쳤다 찢었다 이젠 노래 이 노래는 뜬다 중독성 쩐다 다 들어도 또 듣는다 루프탑 1위 간다. 네 랩을 저에게 또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래경님께서 귀에 착 감기는 닭백수 강무 따라하면서 들었어요. 네. 아 여러분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세요. 치로사사님께서 백조가 추는 닭백수 춤을 눈앞에서 그리며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읽어주세요. 김창옥님께서. 네. 김창옥님께서 노래 자체가 넘넘 고급지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또 김경태님께서. 이제 프랑스 애플탑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에겐 유아님의 루프탑이 있으니까요. 어머나. 오. 또 유권아님께서. 네. 어제 잠들기 전에 루프탑이 계속 맴돌아서 혼났어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스며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이거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사실 유아씨랑 저랑. 아 유아가 먼저 보내줬어요. 챌린지 이렇게 구간이 있다. 근데 그 구간이 딱 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한 번 듣고. 우와. 계속 생각난다. 어 진짜? 응. 그랬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맞아. 너가 너무 좋다고 해줬어. 그래서 저도 유권아님 너무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야기 해봐야 될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유아의 Love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유아의 Love Myself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솜사탕처럼 귀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Love Myself는요. 제목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곡인데요. 가사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고. 저도 저도 제가 이 노래를 녹음을 했지만 모니터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연습하다가 왜 잘 안될까 이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들었고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유아의 보이스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다채로운 컬러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추천드리는 곡입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 유아씨는 스스로 다독해주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순간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아 나한테? 응. 아 귀여워. 나한테 뭐 칭찬해주지? 그냥 너 집중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약간 약해서 가끔 아플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이번 활동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자. 너 멋지 있어. 잘하고 있어.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근데 혹시 덕심 한 번만 폭발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 머리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너무 반칙 아니에요? 어 승희씨가 문자가 왔대요. 어머나. 누가 소개하면 좋을까요? 유아씨가 소개해주세요. 어 저요? 네. 승희가 문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를 사랑하는 같은 팀 멤버 승희입니다. 소중한 유아가 컴백했습니다. 청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니 너무너무 보기 좋고 행복해요. 이번 솔로 활동 두 아티스트 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샤아 넌 특별한 파랑새야. 아니 그래도 저 요즘에 승희씨랑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응원 많이 해주고 있어서. 맞죠. 승희야 고마워. 고마워. 또 여기 이상윤님께서 오늘 유아 무대 앞에서 봤는데 완전 백조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키릴이라고 하죠. 키릴이랑 같이 신으면서 무대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또.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다리를. 네. 또 여기 영유아 반님께서 마이스업 듣자마자 가사는 자존감 뿜뿜 멜로디는 벚꽃 흩날리는 봄 그 자체 노래에 반했어요. 유아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설레나요? 나는 너무 설렝.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이 노래 들으면은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신나는 비트에 뭔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 나 이날 녹음 잘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감정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되죠. 열심히 한 제 자신에게 다독여 주자면. 어 나 이때 녹음 꽤나 멋진걸 약간. 너무 뿌듯하구나. 뿌듯하게 멋있게 잘 소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 신나고 또. 그리고 막 그때 감정이 생각이 나면서. 야 멋있었다 약간. 진짜 봄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이제 약간 뭔가 벚꽃 흩날리면서 들으면 또 너무 드라이브송이 또 될 것 같은. 맞아요. 네. 제가 따로 또 우리 볼륨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틀을게요 제가. 고마워. 또 여기 5686님께서 오늘 음방 유아 오늘도 런 마이셀프 한 거 맞죠? 어 그럼요. 매일매일 런 마이셀프 하고 있습니다. 런 마이셀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자존감 충족 충만하게 와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여드리고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야속해요. 너무 빨라요. 광고 듣고 얼른 돌아올게요. 4부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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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몽환. 섹시. 정순. 러블리. 어떤 컨셉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인간 체리 오늘의 손님. 누구시죠? 신곡 루프탑으로 돌아온 컨셉장인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뾰롱. 여기 7701님께서 으앙 현승이 나 울어. 나만 울어요. 유아는 왜 안 울어요. 승이가 너무 울어서 안 울어요. 체리 달링 쩡이님께서 유아 언니 이번 싱글 앨범에 있는 수록곡 슈팅스타도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토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들어볼게요. 슈팅스타. 이번 앨범의 3번 트랙이죠. 유아의 슈팅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우선 저는 저희 이제 식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천문학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곡이다.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몽환 유아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 곡에 표현되는 저의 목소리도 굉장히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요. 뭔가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과 몽환적인 음색이 어우러진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곡이라고 생각되는 슈팅스타라는 곡입니다. 음. 아까 제가 솜사탕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유아씨 목소리가 솜사탕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달달하고 스르르 녹고 음. 네. 그런 느낌이 여기 곡에서도 나요. 맞아요. 감사해요. 또 손은비 그리고 약간 요즘 이지리스닝이 또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곡 다 다 이지리스닝인 것 같아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은비님께서 완전 드라이브송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키위주스님께서 상큼한 느낌도 들고 봄에 듣기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봄노래 지금 다 설렉트 했다 이제 그냥. 블루에이드님께서 아이스크림 같은 곡인데 밤에 야경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Love Myself는 낮에 뭔가 벚꽃 구경하면서 이거는 진짜 밤에 딱 볼륨하는 이 시간에 들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또 여기 31 슈팅스타 맛 최고다 님께서. 네. 슈팅스타 제 최애 곡입니다. 듣자마자 이번 앨범의 최애는 너다 소리쳤는데요. 유연은 슈팅스타 처음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본능적으로 가장 끌렸던 곡은 세 곡 중에 이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이드를 이제 많이 받을 때마다 곡들을 받을 때마다 거의 첫 번째 순위로 왔던 친구였었어요. 가장 먼저 왔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곡이 아마 이 곡인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계속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이 친구가 처음에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쯤에 제가 픽스되어 있던 곡을 한 곡을 다시 취소하고 이 곡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구나. 네. 처음에 처음쯤에 받아서 굉장히 예전에 받았던 곡인데 너무 마음에 들고 뭐라 그럴까요. 애착이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곡은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럼 최애 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곡이. 사실 세 곡 다 저의 최애들만 이루어진 거라 정말 고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소개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유아의 슈팅스타. 네.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우리 유아의 슈팅스타 듣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 슈팅스타가 강렬한 나머지 유아씨와 사담을 나누는데 제가 갑자기 슈팅스타 아 아니다. 이럴 정도로 노래가 너무 감미롭게 귀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볼게요. 유아가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위키. 네. 유아위키에 추가될 만한 내용들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고 시쓰기가 취미라는 유아. 루프탑 삼행시를 짓는다면? 이제 아닌데. 이제 아닌데. 루. 네. 제가 해드릴게요. 루. 루프탑 들어봤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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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다면. 네. 1번. 땀 흘리는 피지컬 서바이벌. 2번. 친오빠의 연애를 지켜보는 연프. 3. 무섭고 살벌한 여자 솔로 오디션. 2. 2번. 친오빠의 연애를 지켜보는 연프. 오케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안되겠다. 왜요?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아. 안되겠다. 그러면 바꾸실래요? 그러면 솔직히 1번은 너무 싫어요. 네.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네. 1번은 싫고요. 3번. 무섭고. 어쩔 수 없이 3번. 네. 어쩔 수 없이 3번. 저도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아유 충분하죠. 제가 참여하는 건가요 혹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가도록. 우선 어쩔 수 없이 3번으로 올려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기천송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팽이버섯, 샷조기, 주책바가지, 마늘공주, 아기천송이, 외계인 등등 수많은 별명 중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근데 제가 모르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에. 하지만. 어떤 게 몰라요? 팽이버섯이에요 제가. 팽이버섯. 제가 제 주책바가지인가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기천송이. 아기천송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륨위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행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패스하고. 예스. 평소에 독서를 예전에 지난 일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네 예전에 많이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독서 친구랑 좀 멀어졌어요. 우리 책이랑 좀 멀어졌고 대신에 네 땡땡땡이랑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잘 나와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눈으로도 보고. 네 그렇죠. 감정 공유도 하고. 맞아요. 청아씨도 그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거요? 네 땡땡땡이요. 그럼 저 너무 사랑하죠. 저는 독서보다는 네 땡땡이에요. 저도 네 땡땡이죠. 요즘 더 좋더라고요. 책을 선물 받으면은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도 책을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한 장을 넘기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난 후에 다이제스트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넘겨야 돼가지고. 뭔지 알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또 시쓰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조금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쩔 수 없이 3번을 골라주셨어요. 네. 무섭고 살벌한 여자 솔로 오디션이라고 해주셨는데 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이제 솔로 데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경합하는 친구들을 위해 멘토로 나간다. 그럼 이걸로 승낙 완전 오케이.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만약에 된다면 1번은 너무 힘들었고 2번은 안 됐고 그럼 3번이 어쩔 수 없이.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3번 골라주셨어요. 운동 진짜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쩜 이렇게 몸매가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 보라트들에게도 공유 좀 해주세요. 타고나신 건가요? 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도 있고요. 그 대신 그거 같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우니까 노력하세요. 운동하세요. 여러분 화이킹. 유아씨는 그냥 타고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유아씨의 친오라버니가 댄서분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패널로 나가서 오라버니가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음.. 조금 그렇게 막 보기 좋은 모습들은 아닐 것 같아요. 새로울 것 같아요? 적응 안되고? 음.. 낯설 것 같아요. 낯설 것 같다. 낯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막 몇 년 전에 퀸덤 같은 데에서도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서바이벌 이제는 좀 힘드시죠?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한 프로그램이지만 혼자 나간다면 좀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절대 안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도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깔아드릴게요. 전 절대 싫고요. 절대 안 나가고 싶고 전 매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팽이버섯, 샷조기, 주책바가지, 마늘공주, 아기천송이, 외계인. 정말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아기천송이를 골라주셨는데 주책바가지랑 팽이버섯은 몰랐다고. 네. 막 저 짜짜게티 이런 건 알거든요. 제가 짜짜 그거 좋아하잖아요. 짜짜게티 너무 귀엽다. 그래서 너랑 같이 나온 거기서 우리 내가.. 아 맞다. 짜짜게티 먹잖아. 그리고 짜장라면. 맞아 맞아. 그거 좋아해가지고 짜짜게티가 된 거거든. 아 진짜? 근데 이런 거는 아는데 나는 내가 팽이버섯인지 처음 알았어. 오.. 아..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기 US01님께서 모자 쓴 팽이버섯. 아.. 아 너가 너무 얼굴이 작아서 이렇게 훅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 아 이렇게 돼가지고 팽이버섯이야? 이게 모자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맞죠? 여러분 맞죠? 제가 완전히 맞춘거든. 그래 너 팽이버섯 맞네. 난 이게 딱 맞거든. 아니야 너랑 나랑 똑같아. 뭔 소리야. 난 이게 안 돼. 아니야. 그래서 팽이버섯..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팽이버섯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별명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아씨의 위키에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유아씨 앞으로 온 문자들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토리님께서 청아 유아 뭔가 성격도 MBTI도 정반대일 것 같은데 서로 친해진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으로 친해졌어요. 저희가 좀 반대인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네. 반대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달리는 사이로. 맞아요. 청아씨가 진짜 많이 다가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막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막 빵빵 터져주셨어요. 막 웃기다고. 막 제가 승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맞아. 승희랑 너무 비슷하다. 성격이 좀 승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해주시면서 되게 저를 웃겨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저를 웃겨 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진짜요?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근데 정말 청아씨는 약간 천사 같아. 너는 너무 그랬나? 너무 노골적이었나? 너무 착하고 청아는 난 너 같은 날 못 봤다고. 너무너무 너무 착하고 너무 다정해. 오. 그래서 너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진심이에요. 너 말을 믿을 수 있어. 진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 잘 못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텐님께서 유아님 버전의 띄어쓰기 챌린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 이거 진짜 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 진짜요? 여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패스하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패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 소리가 이렇게 강하게. 좋아요 좋아요. 너무 보고 싶으신가 보다. 오케이. 네. 자 가보세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무 심했잖아. 너무 심했잖아. 저런 봐. 막내가 좋아? 막대가 좋아? 민망해 죽겠다. 그리고 시크 멋짐이죠. 회 사줄게. 회 사줄게. 이 시간에 청취해주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귀여운 척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귀엽게 하려면 진짜 제대로 귀여워야되거든요. 찬cs 아 호도 해주세요. 저요. 그 라디오 요즘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했는데 망했어요. 제가.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그럼 막 내가 좋아? 요거 하나 할게요. 아 진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네. 또 우리 하트얌 님께서 유아님 루프탑에서 위태롭고 위험해도 위대하고 위험하게 이거 랩 부분이죠? 한 발 두 발 걸어. 내가 하면 진짜 왜 이렇게 오글거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너무 좋은데 한 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별디도 따라해 주세요. 오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해볼게요. 너무 긴장돼서 못하겠어요. 방금 되게 느낌 좋았어요. 근데 가사가 순간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요. 제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몰드 처리되어 있거든요. 할게요. 네. 예. 위태롭고 위험해도 위대하고 위험하게 한 발들 발 걸어 on this rooftop. 아호. On this rooftop. 예. 뽀뽀뽀. 으헤이. 새해 아이 님께서 아 진짜 숲의 아이, 새해 아이, 우리 아이, 유아이. 유아이. 어. 숲의 아이, 바다의 아이. 멜로리를 지나 새해 아이가 된 유아.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집. 집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집 이불 속 안. 어허. 빙고. 빙고. 예스. 예스. 몽환적인 유아 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가 시간상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 고마워요. 어. 우리 이렇게 또 한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진짜? 퇴근 집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어. 당장 가고 싶은 그 집으로. 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네. 집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도 집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청아 씨랑은 또 친분이 있고 막 연락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까지 같이 있다가 또 이렇게. 맞아. 만났잖아요. 근데 그냥 청아 씨랑 카페에서 수다 떠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오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아 씨라서. 사실 이 시간만 되면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오늘은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774님께서 퇴근 축하해요. 쌀이 질러. 네. 그러면은 우리 유아님 보내드리면서 혹시 유아님 또 나중에 신곡도 나오면 또 나와주세요. 그럼요. 제가 모실게요. 꼭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퇴근 안녕. 안녕. 저는 유아의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Love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